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 설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바로 화면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는 아니면 휴대폰 액정에 나와 있는 화면이다 하지만 정확한 인터페이스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냐면 서비스 호출의 시작점이 바로 인터페이스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에는 인터페이스의 정의서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혹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인터페이스 목록 혹은 인터페이스 명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목록에는 인터페이스 번호, 인터페이스 되는 시스템 정보 및 관련 요구사항 아이디가 바로 인터페이스 목록에 들어가고 인터페이스 명세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데이터 형식, 성수신 시스템 정보 등을 구체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 명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그리고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개념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가 트랜잭션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는 어디에 속하고 어떤 트랜잭션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교환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바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서비스에 대한 상세 명세를 표출하는 산출물인데 제공 서비스 목록과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방식 그리고 명세, 리턴 형식을 정의해서 상세화하여 개발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이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고객이죠 어떤 고객? 발주를 의뢰한 고객 발주 발주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정의서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주사가 있으면 여기는 수주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발주사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정적, 동적, 모형 여기서 모형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밑에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뭔가 어려워 보이죠 뭔가 정의가 많이 되어 있고 상시화가 되어 있는 반면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뭔가 그림으로 되게 단순화 단순화된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모듈 연계 방식 EAI, ESB 연계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부분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체크할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AI는 무엇이라고 했죠?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형이 지금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스포, 그 다음에 메세지 버스, 뭐 이게 ESB 방식인데 ESB 방식도 EAI의 하나의 방식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AI에 대해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꼭 왜냐하면 문제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지금 이 파트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다음에 기타 밑에 세 개 있는 이런 방식들이 EAI를 묻는 과정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그 개념도 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ESB ESB도 마찬가지예요 ESB도 EAI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웹 서비스 중심에 표준화된 데이터버스를 통해 다른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통합하는 핵심 기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EAI랑 유사하게 볼 수 있으나 어플리케이션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아키텍처 또는 기술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EAI는 앞 시간에서 뭐라고 배웠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ESB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은 물론이고 무슨 통합이라고 했죠? 프로세스 통합이에요 프로세스 통합 프로세스 통합 이게 추가가 된 게 ESB다 그래서 ESB하고 EAI하고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에요 이것도 앞부분에서 했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송신 시스템 그리고 수신 음 여기는 한글로 썼네요 여기는 영어로 쓰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계 시스템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했어요? 이 중계 시스템의 가장 큰 역할이 데이터 맵핑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이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와 이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했어요 맞춰주려면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의 표준 이게 바로 이 중계 시스템이 하는 건데 이 중계 시스템을 이 여기서는 인터페이스의 역할로 본 거죠 이게 크게 보면 중계 시스템이겠지만 작게 보면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관계에서는 중계 시스템이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 안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중계 시스템이 하는 역할과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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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